안녕하세요. 종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왕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 보면 여왕, 퀸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킹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랑 여자랑은 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카드에 있는 뭔가 다른 키워드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카드를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봤을 때는 왕이 의자에 앉아 있고요. 왕이라는 것은 황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우두머리고요. 최고 권력자고요. 조금 명예가 있고요. 권력이 있고 근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붉은 톤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색깔마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보 카드에서는 하얀색이 많았었죠. 그리고 여왕 카드에서도 레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레드가 많은데 이 레드는 붉은, 태양, 불, 피를 연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는요. 양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명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병화라든지 정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촛불을 의미하는데 양을 의미한다. 활동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열정, 그리고 활력, 위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타루 카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돌로 만들어진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왕 카드 같은 경우에는 푹신한 쇼파에 앉아있었죠. 조금은 부드러웠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조금 부드럽게 대처한다. 이렇다면 이 돌로 만들어진 왕자는 돌이다. 다시 말해서 견고하고요. 확고한 기반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굳건하고 견고한 지배력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 주관이 명확하다 보니. 그리고 세 번째, 왕자의 숫양이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림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동양화가 되다 보니. 이 부분의 의미는요. 힘의 성질이 어떤가를 보는 건데요. 지배라든지, 자신이 주도한다든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용기가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저돌적이다. 황도 12궁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이며 활력의 상징, 생산력의 상징, 창종력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주관적이고 돌격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왼손에 보주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배력, 나의 영역, 나의 세계, 권력 이런 느낌을 의미합니다. 제왕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대개 왼손에 들려져 있고, 신이나 왕은 광대한 지배력을 뜻하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주도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흰 수염을 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림상,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진 않거든요. 수염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인데, 의미는요. 조금은 상위에 좀 더 나아가는, 발전하는 부분. 이런 성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 뒤쪽에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산의 키워드는 바보카도와 일맥상통하죠. 거기에서도 산이 나오는데 하얀색이었죠. 이 산은 레드네요. 의미는 돼지의 근육을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서, 붉은 민둥산은요. 현실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나의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나타낸다. 이런 느낌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어요.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그만한 책임감과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갑옷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갑옷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전투, 보호, 방어를 의미하고요.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인과 맞서 싸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동양화가 되다 보니 한복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왕인데 남이 말하는데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연해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업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적극성. 자신의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요. 자기 주관적이고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나라를 운영한 사람이죠. 움직인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방해하는 거나 막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남성성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죠. 여왕이라는 것은 여자를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공격성을 나타낸다. 남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레드 자체도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을 의미하고 활동적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여왕 카드에는 물이 있었죠. 그 부분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어떻게 보면 음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발성.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자기중심적이자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키워드의 개수는 여러가지인데 의미하는 부분은 다 하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황제 카드의 키워드는요. 근엄하고 보수적이고 귀인을 의미하고 명예를 의미하며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애운이나 재물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이 다섯개 중에 두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황별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점입니다. 과감하고요.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와 단점은 어떻게 볼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반대로 과감하기 때문에 독단적이고요. 독재적이고요. 냉혹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니 외로울 수도 있겠죠. 자신의 뜻대로 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반대로 자신을 말려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도 외롭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질병은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이라든지 상당히 많네요. 순환기질환, 심혈관질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교동사고, 조울증, 다리골절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넘치고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물적인 키워드로 본다면요.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애정운을 본다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 결혼하는 즐거움이 따른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부나 합격운은 공부나 합격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주도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막힘없이 나아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이나 승진은요. 승진관성 있고 치워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와 이사운. 이사운은 좋고요. 큰 이익도 따른다. 이사도 되며 재물도 쌓이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은 황제 카드의 조언입니다. 연애운은 경험이 적고 방법이 서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면은 연애 자체 키워드가 그리 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여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고요. 키워드가. 조금 부드럽고요. 반대로 이 왕 같은 경우는 연애보다는 재물의 키워드가 있죠. 사회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커플운은 자존심과 불통 때문에 싸우거나 거리가 멀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언을 하고자 하면은 좀 더 자기 주관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번째, 재물은 보다는 명예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키워드보다는 자신의 위치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힘들 때는 어른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안 될 때는요. 타인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왕이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자존감도 높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안 되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조언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데 하던 대로 계속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을 갈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특히나 고착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하던 대로 성공을 맛봤으면은 절대 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타인의 조언. 특히나 때로는 아랫사람의 말도 들어야겠죠. 그게 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왕에 대해서 왕카드, 황제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교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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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